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든든한 리더, 음색요정, 채원! 안녕하세요, 루셀라피맨 리더 김채원입니다. 우리 채원 양 입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간 벚꽃입니다. 쿠라쿠라, 사쿠라! 안녕하세요, 루셀라피맨 사쿠라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무대 천재예요. 쏘 핫걸, 윤진! 안녕하세요, 루셀라피맨 윤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보여준 무대가 신곡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하는 멤버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 두 번째 미니앨범, 안티프라자일인데요. 시련과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진다는 뜻을. 제목을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안티프레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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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안티프레자일. 맞아요, 맞아요. 안티브라자. 안티프레자일. 그러니까 나도. 나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야. 럭살 제목 뭐라고요? 아니, 저 단어가 조금 생소한 단어가. 어떤 거라고요? 프레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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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컵 같은 거 시키면 테이프에 프레자일이라고 적혀있잖아요. 깨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저희는 깨지지 않는다. 안티프레자일. 프레자일이라고 했는데도 프레자일. 계속 동현이 형이 아파트 이름 같은데. 뭐라고. 야! 프레자일 몰라. 프레자일. 정담 프레자일. 나보다 시원 사람이 여기 있어. 미안합니다. 조금 짧아요. 이렇게 계속. 프레자일. 이름을 외우고 있는데. 우리 릴설페 리더 채원 씨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키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나에게도. 어떤 마음이에요?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네. 저번에 놀토에서 저희 피어레스를 쳐주셨잖아요. 어머. 그래서 그 노래를 아는 것도 신기한데. 안무까지 외워서 쳐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좋아서 저 10번 넘게 들려왔어요. 아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메타를 연습했는데. 한 번만에 이렇게 추니까. 그러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저희 되게 오래 연습했거든요. 반면 윤진 씨는 놀토를 보다가 이 멤버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이. 난 아니다. 있었다고. 서운한? 누구야 또. 왜? 왜지? 누굽니까? 웅 선배님이야. 웅 선배님이야. 웅 선배님이야. 걔 걸릴 줄 알았어. 맞아요. 맞아요. 에이 왜요? 왜요? 에이 왜 왜요? 소문이 흉흉해. 소문이 흉흉해. 미처럼 드러나는 법이야. 아니. 윤진이 왜 그랬어요? 얘 다 얘기해 빨리. 구미 왜 그랬을까? 아니 저희가 이제 데뷔 때 편투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다 나온다. 분명 안녕하세요. 류세라팀이라고. 우리 너무 반가웠잖아. 우리 너무 즐거웠잖아요. 근데 이제 몇 주 뒤에 놀토에서 갑자기 정답. 류세라팀이라고 하셔서. 와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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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세라팀! 류세라팀! 류세라팀이 뭐야? 류세라팀이 뭐야? 아아. 류세라팀이 뭐야? 류세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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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소문했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그게 맞아. 그게 맞죠. 또 이 자리에 태양키즈가 있다고 합니다. 쿠라쿠라 사쿠라 씨가 초등학교 때부터 소녀시대 무대를 보며 아이돌의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살짝의. 소녀시대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 일본에서도 소녀시대 선배님은 거의 금민 가수. 금민 가수. 약간 신곡 나오면 무조건 톱10 들어가고 저도 초등학교 때 노래방 가서 친구들이랑 따라 부르고. 그래서 저희가 데뷔하고 나서 제일 나가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널또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나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뭐 살짝 제보가 들었는데 일본의 이선희. 일본의 인순이다. 그 정도예요? 일본의 패치. 일본의 인순이. 태연,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나 이렇게 칭찬해 주면 몸둘 바를 모르겠어. 미쳐버릴 것 같아, 막. 본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 같은 선배님이랑 오늘 함께하니까 탱구 씨가 잘 챙겨줄 거예요. 오늘 멋지게 활약해 주세요. 네, 놀면서 이렇게. 아무리 봐도 나른은 한은 세윤이 형 쪽으로 자리를 좀 옆으로 떼서 옮겨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 아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광화문 가면 햇빛 두 마리가 이렇게. 이게 약간.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아주 안정적이야. 양념표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느낌이 있어. 너무 안정감 있다. 다 같이 썸디는 파티 포에버. 넋살은 유부클럽 포에버. 으취하. 아, 느린데? 아, 웃긴 스타일이네. 아, 웃긴 스타일이네. 어. 오, 이렇게 변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잘 들려, 잘 들려. 오, 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탱파 좋아. 어? 늘어, 늘어. 아유, 늘어. 포에버. 에버. 파티. 파티. 포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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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긴장감. 아유. 아유. 방금 안에 인사했던 누굴 재는 모르는 애들. 와서 꼼수를 막잔한 엘린. 네? 아, 가사 너무 좋다. 어, 윤진 양의 지금 표정이. 다 들어야 되는 건가? 자,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사쿠라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적어야 돼요, 사쿠라. 들리는 대로. 쌈디 형 왜 갑자기 속삭이는 거야. 네? 태원 양. 네? 탱구 바스 그만 보시고 적으세요. 네, 지금 몰래 몰래 탱구 바스 보는데. 동엽 씨는 갑니다. 오픈. 있어, 있어, 있어. 그리고 진짜. 있어, 있어. 소품했던 누가잖아. 소품, 소품. 있다고요? 있어요, 있어요. 소품. 소꿉, 술 먹잖아, 애들. 도로 먼저 넣으세요? 소꿉, 술 먹잖아, 애는. 어? 어? 아, 잠깐만. 잘해요. 잘해요. 일단은 출모나리자 오픈합니다. 소꿉놀이가 이거야. 와서 꼭. 와서 꼭 술 먹잖아, 애는. 와서 꼭. 와서 꼭. 와서 꼭 정확도는 거의 100%다. 아, 100% 떴어요. 제가 볼 때. 여기 밑에 줄은. 와서 꼭 꼭. 계속 출마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이렇게 했나 봐요. 와서 꼭 술 먹잖아. 와서 꼭 술 먹잖아. 진지게 써야 되는데. 래퍼 존 오늘 활약해야 돼요. 저는 발라드가 좋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랩을 했어? 막 술 먹자, 애는. 모르는 애는. 근데 모르는 애들 있어. 모르는 애들. 옷을 벗잖아, 애는. 아이, 진짜로. 아니, 아니. 자켓, 자켓. 더 울려. 더 울려. 아니, 실례인가 보지. 저 힙합 안 돼요, 저는. 오픈! 나는. 나는. 깜짝아 봐.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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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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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고. 미안해. 이 친구는 어떻게 해. 누구야, 쟤는. 모르네, 모르네. 술 먹자다며는. 술 먹자다며는? 뒤에 원래 수영장 보인다고. 원래 수영장 배경이 멋있는 거라고. 자, 이제 르새라핀. 멤버 한 분 한 분의 첫 바스. 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윤진부터 갑니다. 오픈!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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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에 죄송하다는 거죠, 지금. 예능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망했을 거야. 벌써 망했다고요? 많이 썼어요, 그래도. 누가 때리든 누가 때리든. 나보다는. 좋습니다. 이대로 측정을 하겠고요. 쓰기는 했어요. 채원. 그럼 왜요? 그럼 승부가 끝내는 거예요? 승부가 끝내는 거예요? 아, 이제서 훌치로 하구나. 독특한 친구네. 포이스. 난린이라고 들었어. 잠깐만, 수풍, 수풍? 순풍, 순풍까지? 순풍, 순풍. 추가했어요. 하필 추가한 게 동혁신이야. 아니, 왜 글 추가했어요? 산부인과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순풍 산부인과. 아, 순풍 산부인과. 우리 멤버들이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주 먹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 근데 선배님이 아끼는 그 양주 그거를. 싹 먹었어. 싹 먹었어. 다 먹었어. 그것도 이제 정부 매니저 차 갖고 왔는데 그게 마지막 술이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좀 따라갔어요. 자기 병원. 아... 아깝다고? 내 손은. 그 새끼가 왜? 그 새끼가 왜? 아, 공수 먹잖아, 이 새끼는. 어리니까, 어리니까. 얘는 아니야, 진짜로 그냥? 얘는. 쟤는 얘는 그냥. 얘는. 근데 약간 약해. 동혁이 형이라고 딱 우리가 느낄 만한 게 없어. 약간 기분 나쁘거나 신경 쓰이는 그게 딱 뭐가 단어가 꽂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멜름 이런 거 아니야? 멜름 혼란 까먹는다고? 쏙 그냥. 괜찮은데? 그런 거 괜찮지 않아요? 모르는 애들이 와서. 뭐, 그런 술을 먹고 있잖아, 멜름. 재밌긴 하다. 너 진짜 뻑뻑하다. 멜름. 일단 도전을 해보자. 자, 일단 가볼게요. 채원 양 출발합니다. 이건 나한테. 멜름? 근데 멜름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멜름이 너무 불쌍해. 멜름 좋은 거 재밌잖아. 일단 도전을. 네, 불러볼게요. 주세요. 어, 잠시만요. 멜름 맞을까요? 어, 잠시만요. 멜름 맞을까요? 맞을까요? 어, 우리 채원 양이 단단히 있어요. 브레이크 건다. 브레이크 걸어요. 꼭 술 먹잖아, 얘는. 얘는? 밀어붙여. 밀어붙여? 키. 이걸 양보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민망한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요, 우리 후배니까. 멜름 하려고. 멜름. 선배. 알겠어요. 설득이 됐습니다. 멜름으로 할게요. 볼러. 주세요. 방금 나한테 인사했던 누구야, 쟤는. 모르는 애들. 와서는 꽁 술 먹잖아, 멜름. 짱마저 떨어졌습니다. 너뿐이 아닌 것 같기도? 결과 보여주세요. 좀 강력합니다, 좀. 앞에 커튼을 좀 닫으셔도 되고. 맞아, 이거 정답이야. 머리로 좀 커튼 맞으러 오셨거든요. 자, 결과. 오픈. 결과는. 끝. 와,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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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밀려났어, 지금. 아니, 알잖아. 대포잖아, 이거는. 첫 녹화, 첫 발사는 세요. 뭐 어쩔 수 없잖아. 많이 놀랐겠네. 자, 보여주세요. 어? 자기야. 자기야. 이별은. 자기야 이별은. 자기야 이별은. 나래. 자기야 이병헌 살아요. 자기야 이병헌 살아요. 실패. 시작. 그럼요. 자기야 이별은. 이별엔 사랑해. 이별엔 사랑을. 실패. 첫. 첫. 자기야 이별은 싫어요. 첫. 자기야 이별은 싫어요. 실패. 자기야는 맞습니다. 자기야? 자기야 맞아요. 왔다. 싱가포맨. 근데 가수가 누구지, 이게? 아, 해봐. 일단 해봐. 싱가포맨. 뒤에는 몰라도 힌트 갑니다. 한해.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사랑아. 가수는요? 가수 누구 있더라? 현숙? 실패. 실패. 아니야. 50% 정답. 나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나훈아 선생님. 50% 정답. 가수만 바꿔요. 채원, 채원.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린 선배님. 발음 정확히 해야 된대요. 자, 처음부터 시작.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린 선배님. 그렇다는 줄 알았어. 정답입니다. 린입니다. 정발이었네, 정발. 이거 어떡해. 아니. 자기야, 린 선배님. 미션. 아, 이 노래. 내가 사랑아. 나훈아. 뮤직빅거. 뭐해, 뭐해. 저기, 여기. 뭐해. 나훈아, 내 여보야. 내 한 번 있는 사랑. 나훈아.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너무 맛있겠다. 아니 맛있다니까요. 이거 진짜 맛있겠다. 맛있죠? 맛있지 뭐. 너무 맛있지. 쪽파 맛도 알고, 크림치즈 맛도 알고, 크루와상 맛도 아는데 섞이면 다르지. 섞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다 아는 맛인데, 맛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어? 어? 시온니은, 시온니은. 키옥, 지으. 네? 퀴즈, 퀴즈. 네? 일본말이에요? 사, 사, 나. 영어입니까?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영어에요. 아, 이거 진짜 편하죠. 편해요. 편해? 동현! 아, 맞췄는데. 됐다, 쓰리. 제목은 없는데, 스니커즈. 가수는요? 쓰리, 투. 스니커즈. 원, 실패! 유진! 유진! 스니커즈, 인지 선배님! 천하위라! 음악 주소 판버 우승합니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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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으해, 쓰니깐. 포, 올리보우! cere iyока! 투! 세! любой 모든 세인결! 실패입니다. 그 뒷부분에는 약간 뒤틀이 떨어지니까 동실동실. 저하고 별이 좀 비슷하세요. 펌펌어수가 약간 우리 쪽 느낌. 일단 절반을 드릴게요. 이번 문제는 한국 팬 사쿠라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사쿠라를 위해서 줬을까요? 그렇죠? 사쿠라. 사쿠라 이름 외쳐야 돼요. 사쿠라. 오케이. 미스터 택시. 소녀시대 선배님. 정확히 발음 들어볼게요. 시작. 왜그래. 미스터 택시. 오케이. 가수는? 소. 녀. 시. 대. 정답. 나오세요 나오세요. 컴 온. 컴 온. 컴 온. 택시 택시. 컴 온. 택시 택시 택시. 호오오오오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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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쪽식 쪽식 반짝반짝 빛나지 너도 몰라 빠져 내 선의 속에 슬로드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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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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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축 rell 시작! 정답! 내가 왜 됐지! 쇼, 쇼! 쇼, 쇼! 오... 문세훈 뭐해? 개인기가 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개인기 성공을 하면 하나 성공식, 개 한 마리씩. 어, 진짜요? 서쿠라. 몸에 동물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어, 맞아?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뭔데요? 제가 이쪽 발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인가? 코끼리가? 있으면 대박이다.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코끼리 아저씨. 뭐야, 뭐야. 땡겨, 빨리 땡겨. 카메라. 큰 모니터로 한번. 코끼리 아저씨. 성공.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치지 않아? 다 미세하게 있어. 코끼리 아저씨. 카메라, 카메라. 약간 나이가 있어. 죽음 있어. 진짜 할아버지. 성공, 한 명 성공. 한 마리. 채원 양 개인기 있습니까? 짱구 상대모사를 해요. 짱구. 짱구 어려운데. 예쁜 누나다. 예쁜 누나다. 예쁜 누나다. 짱구 갔다 갔네. 우리 놀토 가족들도 놀래서 지금 약간 0.5초. 아니요. 윤진까지 갑니다. 윤진까지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슈퍼마리오 효과음을 좋아 좋아 할 수 있는데. 이거 5단자만 된다는. 그렇지 그렇지. 하려면 이제 슈퍼마리오가 필요해요. 이런 건 나 아직도. 아 그러면 잡기 3번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점프 3번에 5번 한 번. 오케이 오케이.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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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m. 옵. 옵. 원 communicationsgren 우리 tonight.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s marستv clu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こんにちは.